난 지민이. 어. 그럼 무조건 나 모르잖아. 형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민이랑 남준이 한 명 골라보세요. 지민! 지민! 저는 지민이 될 것 같아. 5살 지민이 지민이 5명. 난 지민이 5명. 포토카드 지민. 운명인가 보다. 지민이 딱 나오네. 가나 박지민! 가나 박지민! 프로듀서로 솔로곡을 프로듀싱 해준 다음에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멤버는 지민. 무인도에 데려가고 싶은 멤버는 지민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. 사실 이제 여기서 딱 느껴지는 거죠. 표현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저를 원하고 있다. 시간인데요. 저도 지민이랑 사이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누구의 우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민이 보컬 지민이 목소리에 더